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의 충격적인 코로나 백신 분석 결과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코로나 백신을 정밀 분석했더니 괴물질이 검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그야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왜 다른 의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이것을 왜 지금에야 발표했는지 또한 이렇게 용감하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한 이 산부인과 의사를 지켜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이 소식에 확산되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정치방역에 시동을 걸었지요 연일 김보겸 근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세부터 18세 학생들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강제 백신을 해야 한다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속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정치방역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3월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의 정치방역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게 이들의 계산인데 현직 산부인과 의사는 한마디로 코로나 백신은 이상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의 본질은 자녀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소년 학부모 단체에서 발칵 뒤집어졌죠 본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상 이 코로나 백신을 맞히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토록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강제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2차까지만 맞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3차 4차 5차까지 가야 한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그래서 이번 소식도 현직 산부인과 의사의 성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그야말로 정말 이 소식이 이 사실이 이 앞으로 위학계와 코로나 백신 방역계를 기집어 엎을 소식이다 하겠습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 코로나 백신 분석해보니 괴물질 검출이 되었다 코로나 백신 성분을 분석해보니 괴생물체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경력 31년차 대한민국 현직 산부인과 의사인 이영미씨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미경을 통해 분석한 코로나 백신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나왔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영미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특수 입체 현미경으로 400배 확대하여 촬영한 백신 성분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괴물질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배양 첫째 날은 동글동글한 디스크 표면에 선모가 유용하는 모습 발이 아주 많이 달린 딱종벌레 모양 작은 거머리 모양의 물질이 움직였으며 머리와 꼬리에 털이 난 물체를 발견했다 둘째 날에는 원자 모양의 디스크가 움직이는 모습 촉수 달린 괴생물체로 보이는 것 등이 발견되었다 한 명에게 접종되는 백신 도주에 저런 괴물질이 수백만 개씩 들어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 의사는 백신의 성분 분석과 관련하여 질병청에 대해 백신의 전체 성분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현재 배포된 백신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백신의 접종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의 분석 결과를 다른 의사들도 추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질병청과 식약처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백신 성분을 자체 분석하여 투명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에서 mRNA 백신의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백신 성분에 대한 위구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직업을 걸고 백신 성분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 발표라서 이후 향후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광화문에서 1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사학교육연합 등 63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백신에 대한 위구심을 갖고 있는 국내 의사들로 구성된 코로나 진실 규명 의사회의 의사들도 나와서 진정성 있는 연설을 했다 내과 전기업, 가정위학과 오순영 대표, 소아청소년과 박선영, 응급위학과 전태진, 진단검사위학과 주신영, 이비니후과 문성중, 응급위학과 이고노 등 순서로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백신 성분을 분석한 주체가 현직 의사라는 점과 시종일관 백신 접종 및 백신 패스의 부당함을 통계와 이론적인 증거를 갖고 설명했다는 점으로 이나요 이날 기자회견의 파장은 일파 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많은 학부모들이 최근 소아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성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장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지는 의혹에 대한 설명 및 반론을 듣기 위해 병청 질병관리 병청 바이러스 분석과에 전화를 했으나 신정병원체 분석과 분석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신정병원체 분석과에 전화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백신 분석 관련 부서는 자신들은 성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대변인실과 통화하라고 연결은 시켜줬으나 그나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산인 만큼 의사협회와 각종 의료인 단체에서 적극적인 백신 성분 분석에 나서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분석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다른 의사들도 합류할 예정이며 왜 이러한 소식을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지 질병관리청이 합리적인 또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지 지금 이 소식은 그야말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용감하게 코로나 백신에서 괴물질이 나왔다고 이야기한 이 의사의 산부인과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 지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밝힌 코로나 백신 분석 결과 그 괴물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과 정치방역의 선봉에선 정원경 질병관리청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또한 이번 문제는 어찌 보면 전세계적인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